그린라이트. 그 사람 너 무조건 좋아해. 너가 싫었으면 헤어지자 했겠지. 왜 시간을 걷자 했겠어. 장난 아니? 너 나를 죽이려고? 인스타에 사진 올릴 때 일단 한 3개 정도를 보내. 근데 이거 셋 다 가끔은 조금씩 조금씩 다운 거야. 보내고 애들한테 뭐가 제일 나아 물어보면 애들이 뭐가 다른 건데? 인간관계. 연인, 친구, 가족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팀플 이거 인간관계도 있고 색조랑 기초 이것도 물어보고 디저트도 많이 물어보고 어 나아. 저희는 애들한테 이러다 저러다 아 배고픈데 얘들아 뭐 먹지? 옷 살지 말지 이거 입을까 말까 우리 새슬새들 여러분의 진앙문제 가끔 대학생분들의 반수 편입, 자퇴, 편입 이런 고민들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사랑이야기 옷 사러 갔을 때 오! 잘 어울려. 이 옷 사라! 이렇게 하면 그래? 이거 잘 어울리는 걸까? 이렇게 하고 괜찮나? 사가지고 집에 와서 한 번도 안 입고 버린 옷도 있어. 진짜 이상한 옷이 있었어. 딸기 요거트 쓰면 거기가 되게 맛있대. 거기 가서 가서 시켰어. 걔 친구 나를 믿고 진짜 너무 맛있어. 먹었는데 먹자마자 다 뱉힌 거야. 왜냐면 그 요플레 찌린데 알아? 그래서 이제 그 썩어가지고 너무 발효가 많이 됐나. 근데 그게 내 친구도 맛있대.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장난하니? 너 나를 죽이려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한 험담을 나에게 해.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둘이 왠지 모르게 어색해져. 적당한 고리를 유지하려고 이렇게 딱 한 발짝 떨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은 화해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버린 바람에 둘도 없는 끈끈이들이 돼있거든. 낫동강 과연이. 교수님이 뭐라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나가지고 애들한테 야 근데 너네 물리와학 이해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애들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우리 이거 던지자. 이랬는데 성적을 막상 까보면 지들은 A 맞고 나만 B대로야. 너는 던진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하면 일단 그린라이트. 그 사람 너 무조건 좋아해. 100% 쌍박. 그 사람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 연애 상담에 용기를 얻어서 해도 별말이 좋지는 않더라고. 첫 연애였던데 친구들한테 상담했더니 헤어져. 그거는 걔가 잘못했으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라 해서 헤어진 거야. 약간 좀 후회되더라고. 반대로 헤어지지 말라 해가지고 약간 피해를 보는. 전 애인분이 나한테 시간을 갖자 했어. 나는 그걸 약간 애자한테 말을 했더니 시간을 갖자는 건 진짜 시간을 갖자는 거야. 네가 싫었으면 헤어지자 했겠지. 왜 시간을 갖자 했겠어. 이러니까 그게 묘하게 설득이 되네. 기다렸지. 그냥 일주일 뒤에 차였어. 내가 당신에게 무언가 개인적인 고민을 말한다. 무언가 속에 있는 얘기를 한다.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제가 많이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우리 가자.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에게 마음을 나눠준 만큼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면서 나도 언젠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얘들아 내가 맨날 자고 있는 너네를 깨워가지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생일대의 고민이라면서 깨워서 미안하고 앞으로도 나의 영원한 상담 동반자로 남아줘. 사랑해. 얘들아 항상 내 고민을 잘 집중해서 들어줘서 고맙고 너네 덕분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어. 영원히 난 너에게 질문을 할 거야. 그리고 너네도 나한테 계속 물어봐. 다 답변해줄게. 나는 똑똑하고 스마트한 지성이니까 물어봐. 어차피 연애 상담은 다른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제일 중요해서 연애 상담할 때는 내 친구 편들어줘. 근데 약간 너무 심하게 하면은 친구 표정 안 좋아지는 거 알지? 와 네 남친 진짜 인간 말 좀 쓰레기다. 그런 재활용도 안 되는 놈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미안 미안 너무 공감해가지고 너무 이입했나봐. 상담해 주다가 의절할 수 있으니까 조심 수의 조절해야 한다고. 언니 언니 나 20세들 구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또 내가 똑똑하고 명석한 내가 얘기를 해 주자면 일단 구독을 해. 그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한 다음에 알림 설정하면 바로바로 댓글도 달고 좋아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고민 있나요 꼬마 집녀? 고민 있어요. 기다려 아저씨.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20세대 채널의 팬인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그 채널을 즐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까지 해주세요. 알림 설정인데 알림 설정인데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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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